아 네 안녕하세요 꽁윤희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즈빛 김성아님 봄비가 촉촉히 내린거라 화사한 아침에 함께합니다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화이트 데이인데 여러분들 뭐 사탕 준비하셨나요 발렌타인데이는 전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화이트 데이는 우리나라만 있는거 아시죠 싫어요 안 눌렀습니다 어 심수박님 싫어요 누르시면 미워할겁니다 저는 절대 주지 마세요 하트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상가 지도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제가 우리 유튜버이신 짜잔 누구시냐면 삼손하우스님 네 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신 받아야 한다는 내 사랑 내가 땡땡 건설 회사의 차장으로 일하던 때였다 당시 나는 안산에 살고 있었고 남원에서 8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파견 도로공사 정초를 맡아서 사무실 건립을 하고 있던 중 남원에 춘향제를 가게 되었다 그날 나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곳에서 춘향이로 선발된 사람보다 더 예쁜 아가씨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언제부턴가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려고 데려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집안의 귀에 눌린다고 했다 참고로 우리 집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런데 연애를 하는 동안 나에게 자기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팠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 더 아팠다고 했다 그래서 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미스 춘향에 출전한 아가씨였고 나랑은 10살 차이나는 아가씨 너무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였는데 그녀는 신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했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다 내가 이 고민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그래 그냥 너가 좋으면 결혼해 괜찮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돼 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거부했다 8개월간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도 나는 계속 그 아가씨를 만나러 남원에 갔다 자주 데이트는 했지만 그녀는 나를 결혼할 상대로 받아 두지 않았다 나도 또한 다른 일이 많아서 한동안 연락을 못하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 아가씨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동생이었다 내가 그녀를 바꿔달라고 하자 그 남동생은 흐늦게 울면서 누나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다 그 전부터 많이 아팠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한테 계속 신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신 받는 것을 거부했던 것 같다 혹시 나 때문은 아니었을까 자책도 해보았다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너 정말 그 아가씨를 많이 사랑했구나 진심으로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사연입니다 우리 유튜버 삼선하우스 님의 오래전 과거의 사연이구요 우리 유튜버 삼선하우스 님은 또 삼손 쿡 tv 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 우리 꽁윤이 님께서 어머님 멋진 분이시네요 하셨어요 네 삼선하우스 님은 은근 로맨티스트 하셨어요 네 우리 꽃다랑 님께서 삼손님이 아픈 사랑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삼선하우스 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사연 들었어요 슬픈 사랑 삼선하우스 님께 지금 드리는 말씀이구요 자 그 다음 사연 읽어 드릴게요 그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 드리는 이유는 내용이 비슷해서 에요 아 이 사연도 유튜버 이신 분이 보내셨는데 이분은 익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 익명 님이 보내신 내용입니다 제목은 무당이 죄인가요 무당이 죄인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아파서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며칠씩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수많은 무당집 절 등에 끌려다니면서 파채 뿌려지고 고춧가루 물 소금물 등등 귀신이 들렸다면서 온갖 민간요법으로 부모님과 무당 스님들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무당집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40여년을 피해왔는데 나는 웅면적으로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무당이 된 지 11년이 되어갑니다 신내림이라는 구슬 받으면서도 사기도 당했었고 별의별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돈도 많이 뜯겼습니다 그런데 힘든 게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친구들도 한두 명씩 떠나가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내림을 받고 올바른 무당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무속인들의 부조리를 봐왔고 나도 직접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당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의 부정부패와 그들이 사기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무당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밤에는 알바를 하고 낮에는 틈틈이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주를 못 봐서가 아니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주팔자대로 산다면 제대로 살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점사점도 안 봅니다 사실은 점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내가 무당이 된 걸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 나를 기피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주를 봐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면 단칼에 딱 자릅니다 나는 사주 볼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내가 무당이 된 걸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내 소신껏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장군님들을 모시고 꼭 나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무당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공부에 노력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 땡땡 익명님 유튜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 꽁윤희님 아 그분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사연분은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셨어요 우리 꽁윤희님께서 전 기독교지만 친구로 상관없어요 하셨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삼촌이 신을 받았지만 무당으로 살지는 않으세요 신 받으시고 안 아프니 다행이지 우리 우주빛님께서 신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무속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셨어요 음 우리 장애화가 이야기님께서 신을 받아도 무속인이 못 되는 친구도 봤어요 하셨고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귀신들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일단 귀신은 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도 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귀신이나 어떤 그런 파워나 이거를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신은 있다 그 귀신의 파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죠 제 사연 읽는 거 중간중간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목은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가 화를 냈는데 잘못인가요? 이런 제목이에요 25살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최근 개강하고 대면 강의가 있어서 간만에 동기들도 보고 점심도 먹고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네요 바로 본론으로 쓸게요 저희 학교에 유학생이 많은데 대다수가 중국인이에요 동기 중 한 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랑 CC 캠퍼스 커플인데 몇 년째 사귀고 있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 얘기도 하고 잘 사귀고 있나 보더라고요 별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밥 먹다가 최근에 대통령 선고하고 외국인 보험 적용해주는 거 축소한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청년 적금 신청하는 거에 외국인들도 다 해준다면서 나중에 이자는 어떻게 지원해줄 거냐 뭐 그런 기사도 나고 솔직히 저는 중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상관없고 관심도 없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지원 정책은 한국 청년들에게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생각이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금으로 의료 관광하고 그러는 사람들까지 혜택 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던 동기들도 비슷한 생각이었고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동기 중 한 명이 야 결혼해서 한국 사람 되면 세금 내야 할 텐데 억울하겠다 니 남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역시나 그 친구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니네가 내는 세금도 아니면서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내 남자친구는 병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리고 중국에서 부잣집으로 유학 온 거라서 그런 것도 상관없어 내 남자친구도 중국에서는 세금 다 내고 살아 중국인을 지원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범죄자도 아니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듣던 친구들이 다 그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봐요 친구가 어이가 없다면서 그냥 가버렸고 우리는 아무도 안 잡았어요 솔직히 친구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부자면 중국으로 가면 되고 중국에서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안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생이지 국가에서 지원을 꼭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은 아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 우리 꽁윤이님께서 저도 의료관광으로 와서 혜택 받는 거 싫어요 진짜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 성형하러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요 꽁윤이님 그냥 헤어져 그런 친구들은 아 우리 삼선하우스님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이요 중국에서 세금 내면 중국에서 혜택 받으면 되잖아 부자? 찐부자면 미국에 갔겠지 이게 첫 번째 댓글이고요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서 병원 가면 다 비싼 돈 내는데 중국에다 세금 낸 걸 왜 우리나라가 해주지? 이런 댓글이에요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잖아요 저 굉장히 비싸게 내거든요 외국인들은 의료 혜택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비자도 3년 이상 받은 사람만 의료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세 번째 댓글이요 그 친구도 남친이 중국인이 아니면 글쓴이와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라는 댓글이 세 번째 댓글이고요 우리 삼선하우스님 중국은 뭐든지 문제가 되나 봐 이렇게 얘기하셨고 네 번째 댓글 글쓴이 학교가 경희대 아니면 중앙대인가요? 요즘 중국인 유학생들 엄청 혜택 주면서 입학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싫다 싫어 하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이요 중국에서 부자면 미국으로 유학 갔겠지 그 친구분 머리가 참 청순하네요 음 헤어지면 본인이 알아서 할 터이니 그냥 신경 끄는 게 제일 좋겠네요 하셨어요 여섯 번째 댓글이요 학생이면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식함이 철철 나오는군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에 다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나가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그리고 지출하는 것들이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세금 안 낸다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걸 보니 당신들 정말 대학생들 맞나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일곱 번째 댓글 니네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건강보험료 내는데 그런 피 같은 세금이 중국인들한테 줄줄 새고 있는데 그럼 화가 안 나냐? 중국인이 30억 건강보험 혜택 받고 먹튀했어 이런 댓글도 있고요 여덟 번째 댓글이요 한국말 못한다고 과제도 안 하고 학교 규율도 안 지킬 거면 도대체 왜 한국으로 유학 온 거죠? 그냥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어만 우리나라에 와서 치안도 더 안 좋게 만들고 주위 환경도 더럽히고 정말 화가 나는군요 이게 여덟 번째 댓글이고요 아홉 번째 댓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자사자 공부해서 들어가기도 힘든 대학교에 외국인은 외국인이라고 다 입학시켜준다는 거야 죽어라 노력해야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저런 어중이떠중이 외국인들은 안 거르고 받아주니까 지들이 우리나라에서 뭐라도 됐냥 다니는 게 정말 짜증나 그리고 대놓고 중국인들은 이름도 한국인처럼 하고 다니다가 한국 사회에 의해서 편입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 몇 프로에 못 들면 유명 대학에도 못 가고 전문대나 지지합대 나와서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아무 노력 없이 온 외국인들은 그 윗계층으로 편입시켜주는 거 너무 어이없다 이게 댓글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댓글도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돈의 팔촌까지 부양자로 등록시켜서 건강보험료 지원받는 건 중국인이 유일한 건 아는지 모르겠네 현 정권에서 3년간 중국인에게 준 건강보험료가 1조 8천억이 넘는다 이제 중국인이 주인 행세하는 거 그만 이렇게 쓴 댓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신문기사도 같이 있는데 그 신문기사 메인 타이틀이 뭐였냐면 1조 8천 268억 문재인 정부 중국인에게 퍼준 건강보험료 이게 신문기사 타이틀이에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댓글 어느 나라를 가도 외국인한테 세금 미친듯이 때리고 배로 받아 먹지 퍼주는 나라는 없어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했던 거야 이게 열한 번째 댓글이고요 열두 번째 댓글 한국에서 지원받고 싶으면 한국이랑 똑같이 세금을 내면 되잖아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반대되는 댓글 먼저 안치로 그 친구에게 잘못한 건 인정하세요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장려에 관련된 지원금이나 의료 지원을 받은 상황도 아니고 외국인 배제 관련법에 억울하다고 먼저 호소한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현행법에 관련된 시시비비를 그 친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대표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 친구가 글쓰님들을 손절해야겠나요 무례하고 수준이 낮아 보여요 이렇게 반대 댓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에 모든 댓글들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많으신 거 꽁윤이님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해탈력을 주는 게 문제 하셨어요 네 우리 아빠가 해줄게 님께서도 맞아요 꽁윤이님 하셨어요 지원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의료정책 좋아요 약값도 굉장히 싸고 병원비도 굉장히 싸고 중년부부의 무작정 캠핑님께서 미국에서 진료 상담하는데 3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미국은 훨씬 더 비싸요 뉴질랜드보다 네 우리나라 의료정책 굉장히 짱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혜택을 왜 외국인들한테 전부 다 해주냐 이거죠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서 제가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제 딱 두 줄짜리 내용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쪽에게 투표권이 있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땡땡 쪽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예요 이게 사연이에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분들한테 투표권을 다 주는 거죠 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을 투표하는 건데요 근데 외국인이 투표를 해요? 우리 아빠가 해줄게 님 표심받으려고요 표심받으려고요 저는 반대요 하셨고요 그쵸 우리 중년부부의 무작정 캠핑 님 그건 아닌데요 우리 꽁윤이 님께서 헐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가면 투표권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어요 영주권자도 못해요 시민권자만 해요 우리가 그냥 뭐 저런 정책이 통과됐나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 우주빛 김성아 님께서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맞아요 그래서 땡땡 당이 그 사람들 믿고 절대 다수당 차지하여 일 못하게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료보험 관련 입법도 땡땡 당이 막아버리면 지금 같이 그 외국인들에게 다 퍼져야 합니다 두 번째요 땡땡 족이면 중국인인데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이 있다고요 설마 이게 두 번째 댓글이고요 세 번째 댓글 땡땡 족만이 아닌 모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그분들인 거고요 우리 국민의 1% 쯤 된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당연히 제외고요 1%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1%가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네 번째 댓글이요 그래서 외국인들 표 얻으려고 재난지원금도 외국인에게 다 준 거잖아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다섯 번째 댓글 그 사람들 청년 희망 적금 지원도 받고 있어요 청원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청원하자 해서 청원 내용 제목이 뭐냐면 외국인한테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 적금 청원 시작이 2022년 2월 24일이고요 청원 마감이 3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외국인 청년 희망 적금 해갖고 이것도 또 나가는 거죠 여섯 번째 댓글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닌 정책이다 이민의 나라 캐나다도 시민권자 이상이 되어야 투표하는데 어느 정신 나간 나라가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줍니까 이런 댓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서 그런 혜택 받고 싶다 아무도 안 해주죠 누가 해주겠어요 권력을 뺏기 위한 정책 무지무지 많아요 하셨어요 우리 김이윤 힐링님 아닐 거예요 그냥 주지는 않을 듯요 그냥 무작위로 막 주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시민권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걸 제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 방송이 막 정치권으로 가는 방송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요 굉장히 쉬워요 궁금해지네요 정말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정치를 정치인들한테 그냥 맡겨두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나는 내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정말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3사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정확한 판단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남들이 한다고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열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투표는 나의 힘이고 표현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지방선거도 꼭 같이 해야겠죠 네 제가 더 이상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궁금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한 건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김희윤 힐링님께서 맞아요 하셨어요 네 이거는 그냥 가벼운 사연이에요 네 제목은 옆집에서 제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대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방음이 잘 안 되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여행 가거나 옷을 구매하기보다는 맛있는 음식 먹는 데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기도 했고요 문제가 된 것은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부터입니다 저는 논문 쓰는 대학원생이다 보니 학교 도서관 아니면 거의 집에 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요즘은 거의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쯤 커피랑 빵을 주로 배달 시키고 오후 3, 4시쯤 밥을 배달 시킵니다 가끔 밤을 셀 때면 하루에 3번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오피스텔은 방음이 잘 안 되는 터라 복도에 누가 걸어 다니거나 인기척이 있으면 소리가 다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달 음식을 너무 일찍 혹은 늦게 시켜 먹어서 옆집 사시는 신혼부부가 불편했나 봐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TV도 없고 가끔 영상 볼 때면 거의 이어폰을 끼고 봐서 옆집은 잘 모르겠지만 옆집의 말소리나 전화 소리 이런 거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큰 불만 없이 공부할 때는 귀막에 끼면서 살았어요 옆집은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 걸 몰랐는지 혹은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부인분이 남편분과 함께 약간 큰 소리로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조염병은 아닙니다 정확히 히키코모르이 같다 뚱뚱할 거 같다 이런 말이 들렸고 처음엔 제 얘기인 줄 당연히 모르고 있다가 배달 음식을 무슨 꼭두새벽부터 시켜 먹냐 출근할 때마다 밟을 뻔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비대면으로 시키고 씻고 나와서 음식을 집으로 드리거든요 냄새나는 음식은 아침에 시킨 적도 없고 오후에 밥 시키면 그건 바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솔직히 배달 음식 때문에 욕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던 터라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제가 혼자 사는데 비해 좀 자주 시켜 먹는 편이기는 하지만 항상 분리수거도 깔끔히 하고 그 외에 피해 준 적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겠지만 제가 민폐인 건지 좀 찝찝해서요 혹시 제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우리 가수 정지웅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었네요 하셨어요 우리 삼손하우스님께서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시골 살아보니 대문 앞에서 남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하하하 사연자는 아무 잘못 없는 듯 우리 정성성님께서 네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그냥 무시하고 시켜먹어요 괜히 따지다가 싸움 돼요 그 사람들은 시켜먹을 돈이 없나보죠 이게 첫 번째 댓글이고요 두 번째 댓글 다 들린다 들려 밤소리도 다 들린다고 하고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우리 삼손하우스님 지들도 시켜먹으면 되지 그쵸 네 세 번째 댓글 벽 한번 세게 쳐요 욕할 때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번째 댓글 복잡한 세상에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좀 신경 쓰인다면 다른 거 좀 미루고 배달 오자마자 바로 집에 들고 들어오면 될 듯해요 새벽에 쿠팡도 오는데 발소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맘 편히 먹고 시켜드세요 안녕 하는 분도 계셨고요 다섯 번째 저라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화 소리나 잠자리 소리 시끄러울 때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까지 다 들린다고 방음이 안 되니까 전화도 좀 조용히 해달라고 쪽지 남길 것 같아요 논문 쓰는 중이라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PS 저 안 뚱뚱합니다 격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무리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섯 번째 똑똑똑 문 두드리고 옆집이 문을 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확진자라서 격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불편하셨나 봐요 다 들려서요 크크크라고 말하세요 그분들이 식겁하게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일곱 번째 댓글 저도 많으면 하루에 세 번도 시켜 먹는데 옆집 동거하는 커플 여자가 난리더라고요 지금은 그 커플이 나갔지만 그 당시 과정들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만땅이었어요 웬만하면 안 엮이고 신경 안 쓰는 게 나아요 세상이 워낙 무서워서 근데 그게 심하면 집 주인 한 분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아요 하나의 방법인데 솔직히 2대1 남자도 있으니 저는 별로 안 권합니다 저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냥 무시할 거예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 정성성님 그냥 천국전 세 번 시키고 한 판에 냄새로 어 네 꽁윤희님께서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살아야죠 하셨어요 우리 김진남님께서 아파트나 공동 주거 공간에서는 민폐 안되게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고 배려함을 살아야지요 하셨어요 우리 남경은님 저희도 위층 무상식 어른들이 더 힘들게 해요 이이이 힘드시겠다 우리 위층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50대 정도 여자분 아침 저녁으로 힘들게 해요 게다가 아파트에서 굽 있는 실내화로 신고 다니셔서 저녁 10시에 런딩 머신 뛰고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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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진짜 그 윗집에 가서 똑같이 해주는 거 서로 하나가 돼서 그러면 그분이 이해하시는 집 봤어요 네 음 한판에요 어디에요 방송차 끌고 갈게요 아 우리 정성성님께서 투쟁하러 가신다는데요 꽁윤희님께서 미초 미초 그분 상식 없으신 분이시네요 하셨어요 제 마지막 사연은 좋은 글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좋은 글 들으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생각들 힘들 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외로워 울고 싶을 때 소리쳐 부를 친구가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머리가 내게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별의 따스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슬플 때 거울 보며 웃을 수 있는 미소가 나에게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걷기도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슬픔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 비록 우울하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진 건 보잘것 없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문자 하나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숨 쉬듯 가볍게 라는 책 중에서 발췌해온 글입니다 우리 꽁윤희님 우와 나는 다 갖췄어 행복하다 우리 눈 손 코 발 다 있죠 네 정성석님 나에게는 이렇듯 볼 수 있는 유치님들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샤로님도 포함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샤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유치님들과 소통함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순 색소피아님 네 나는 그 귀한 공기와 햇빛이 공짜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 너무 좋네요 그쵸 김진남님 네 네 우리 우주춥빛님께서 샤로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귀빔분들 유치님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셨어요 제 실방시간은 한국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시간 혹시 기억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맛있게 식사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